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이참 그 브이앱 아니 브이앱이래 위버스 앱 담당자님 빨리 오세요 자 5,6,7,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 또 축하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죠 자 내가 피활량이 약한건지 얘가 센건지 왜 안 꺼지니 오케이 방향이 안좋았었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케이크도 불었고요 지민아 소원 큰 걸로 비세요 지민아 형 방송 보고 있니? 야 너 이 자식 너 노래같이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빨리 얘기해줘 야 지민이 너 매너 있구나 지민아 고맙습니다 네 시즌 지지 연상 시즌